여심을 저격한 종목으로 수익을 내보는 시간이죠. 여심 저격 시간입니다. 주식명가 MTNW 우혜진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두 종목 점검 받아보겠습니다. 워낙 분위기가 좋아서요. 어제 이 시간에 이오테크닉스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바로 6%대급 등의 신고가 경신 나왔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투어를 안내해주셨는데 배당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역시나 벚꽃 배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흘 연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두 종목 어떻게 볼까요? 우선 이오테크닉스 어제 말씀드렸는데 급등한 상태에서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에 나와서 레이더 종목으로 말씀드렸죠. 조금 더 한 번 더 튀어줄 거고 오후장에서도 분명히 공략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흐름이 굉장히 좋아서 어제도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4%대가량 올라가고 있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HBM 관련해서 지금 이런 가는 종목들만 가는 섹터들만 좀 가고 있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좀 고점의 위치에 있어서 보유자의 영역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되어 지지만 이제 휴일을 앞두고 있어서 사실 많이 고민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좀 지켜보고 다음 주 돼서 한 번 더 공략 가능하면 제가 또 이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 좀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그렇게 심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좀 오래 기다리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여행은 갈 일밖에 남지 않았다. 또 코로나 이후에 여행사들 전체적으로 굉장히 핫한 상품들을 많이 내면서 매출 기대와 더불어서 주가 상승까지 이어지는 부분이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하나투어 말씀해 주셨다시피 배당에 대한 이슈까지 같이 겨포제로 작용하면서 한 번 더 튀어줄 흐름이 저는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전 고점인 6만 9천 원선 7만 원까지도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도 가고 주가도 가고 하나투어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바로 테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시장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마크 저커버그의 방한 소식과 관련해서 온디바이스 AI 협력설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AI 인공지능 관련한 쪽이 잘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캠퍼니K의 경우에는 장중 상한가에 진입하기도 했고 폴라리스 오피스 지금 계속해서 몸집을 키워가면서 상한가에 근접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즘 시장에서는 반도체 바이오주들이 이끌어가고 있는데 위원님이 이미 지난주에는 하루 바이오 특집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관련한 종목들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관심 종목 레이더 종목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는 우수 AMS입니다. 오늘 주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 그 이유가 현대차에 4,900억 원가량의 자동차 부품을 공급한다고 하죠. 올해 7월부터 2030년까지 공급한다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 분명히 실적에도 반영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이야기 몇 번 여러분들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도 조금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라 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면서요. 현대차그룹에 납품하면서 지금 매출 상승에 이어 주가 상승까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더불어서 여러분도 요즘에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이슈가 굉장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같은 호재성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모멘텀으로 계속 우리가 좀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수주로 인해서 이런 부품 라인 같은 경우에 좀 확장한 만큼 아무래도 국내외 공급을 조금 늘려서 그런 부분이 더욱더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매출이 상승이 되면 주가가 그렇게 선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주가는 사실 매출을 좀 따라가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요. 굉장히 끼가 있는 종목이에요. 거래량 터지면서 올리고 조정받고 거래량 터지면서 쭉 올리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요. 최근에 거래량 터져주면서 크게 좀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급등 이후에 좀 과대 낙폭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충분히 빠진 이후에 그다음에 상승 반등 시그널이 나오면 그때 진입을 하면 여러분도 더 크게 먹을 수 있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우수의 AMS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등을 한 번쯤은 확인을 하고 저점에서 다시 진입하는 전략 위원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AMS를 살펴봤고 두 번째로는 대한해운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벌크선에 대한 비수기는 끝났고 앞으로 저 PBR 기저효과에 대해서 주목을 하자라는 리포트였는데 위원님도 혹시 같은 관점이실까요? 맞습니다. 벌크선 비수기 끝났고요. 또 저평가주에 대한 부분을 다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대한해운 그래서 제가 또 해운주 다시 한 번 보고 있다. 그 지수에 대한 부분도 중국 춘절 연휴를 바닥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철광석 재고 비축이나 곡물 물동량 이런 부분도 올라오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서 대한해운 같은 경우도 보시면 최근에 큰 상승 이후에 지금 낙폭을 그려내면서 다시 한 번 오늘 양봉을 그려준 모습입니다. 지금 6%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대한해운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릴게요. 역시나 비슷한 관점으로 대한해운 말씀해 주셨고요. 세 번째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으로는 리튬포어스입니다. 반도체 장비, 검사 장비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에 오늘 주가가 20%대 급등하던데 사실 주가 급등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리튬포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아래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리튬 테마 지금 반등하고 있죠. 거기에 더해서 리튬포어스는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으로도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도 많지는 않지만 지금 계속해서 붙어주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식었을 수도 있지만 다시금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그런 희망을 안고 우리가 좀 종목에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요. 9,000원, 1만원 선까지도 좀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공략주 가격 전략 위주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 저는 우수 AMS를 픽을 해봤습니다. 다른 종목 다 좋지만요. 이 종목이 조금 더 빠르게 좀 높이 튀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종목 가지고 왔고요. 매수가 3,000, 제가 가지고 온 매수가에서 지금 올라갔는데 3,200원 정도에서도 매수 가능하다라는 거 하고 보여지고요. 목표가 4,000원, 손절가 2,800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높이 급등할 수 있는 종목으로 우수 AMS 말씀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3,200원 라인, 목표주가는 4,000원, 손절 라인 2,800원으로 안내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초록별을 통해서 안내를 해 주실 거죠? 그렇죠. 초록밴드 들어오시면 오늘 또 우리 회원님들에게 나갔던 종목, 크게 지금 상승 중인 종목부터 시작해서 오늘 가격 전략, 또 자세한 이야기까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종목으로는 우수 AMS 참고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우회진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